우리는 비행기를 놓쳤어요 아예 이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호텔을 만들어 놨을지 않을까 Welcome! Welcome! 아 병 놀리겠네 커피에서 드세요 부끄러워 이거 약간 감독받으러 이런 거 없잖아 뭐 뭐지? 뭐 뭐지? 뭐 뭐지? 비행기를 놓쳤어요 눈물이라도 흘려줘야돼요 우리는 비행기를 놓쳤어요 눈물이라도 흘려줘야돼요 아예 이런거까지 생각을 해서 호텔을 만들어놨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그냥 열차하는거를 도구로 생각을 해서 호텔까지 운영하는거였어요 잘 풀렸나요? 술? 술? 술 살까? 이게 면세는 아닌거같은데 일단 짐부터 찾아볼까 수정방도 있네 뒷모습만 찍은거 같아서 한번 더 찍어야겠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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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그래도 에티오피라 이게 찍어보노 오 뭔가 멋있다 보는데 그러게 어쨌든 간에 에티오피아 경험하고 있네 에티오피안 에어버트 와 지금까지 엄청 두곳밖에 안 썼뜨린다 뭔일이지 짠 나 음식들이 아 아 저기 있는것들 중에 아니고 아 홀떡결에 여기로 다가보네 면척이 없네 12시간 달려가서 1박2일하고 가네 아 저 밖에 나오게 안내가 안나네 한국 날씨가 비싸대 가시거리가 안좋은게 가시거리가 안좋은게 가시거리가 안좋은게 와싱턴 아 저도 힘내 저도 힘내 저도 힘내 네 네 네 워터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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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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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잘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글매면 되는데 봐도 구글매면 되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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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여기요? 워싱턴 맞네 다행이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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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개 주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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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으로? 네. 다른 곳으로? 네.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20.4고 603? 여기네. 큰 옷 생각보다. 양상추 down игра 제안 코팅 특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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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두 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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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해주더라 내 메시지는 답장 안했는데 보니까 뭐... 예약 변경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바로 수락해주더라구요 또 변경이 있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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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파리네요 오래오래 서라 미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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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아... 아... 비아 아... 으헣헣헣헣 아... 아... 아프리카 속에 기아 아프리카 기아 속에 기아다 기아 속에 기아고 기아 속에 기아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그래 커피도 다 넣어주세요 기아토 캬커피 치오스 치오스 됐어 아 뜨거워 역시 여자친구 없는 이유가 있구나 안병은 영화 봤지? 민소라서 다행이지 민소라서 다행이지 커피 이행시 커피이 다행이지 아 너무 드리는거 아닌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봤어요 아 하하하하하 토목 토 이거 뭐였나? 여기 뭐였지? 토모카 토모카 사명이지 토 토? 토합질러오는 민소를 보고있잖아 뭐 머리속에는 이동이 너를 돌리고있어 가 빨리 보고싶다 아니 강지영으로 해야돼 강시영? 강지영 강지영? 아아 누군지 까먹었나 오케이 강지영 강 강처럼 흐르는 역시 여자친구 없는데 다 이어가있어요 안녕 펜션에 올라가 뭔가 피로도가 좀 풀리는 느낌인데 잘 먹었어 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어 와 칼칼 로컬 식당 진짜 짠내 톨 진짜 짠내 톨 엄청 확장된다 부끄러워 이거 약간 감독판으로 이런거 없나 잘하네 돈 주고 휴가를 내서 우린 여기서 이렇게 원래 익히 가린다 아이가? 잘 보이게 이렇게 뭐 고생이 많다 철철이 안녕 설사가 계속 나요 동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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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옷을 가요 동양으로 매연 냄새로 아침을 시작하는 하트 패널 안녕하세요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모를 아침이 밝았네요 이건 뭐 세계여행도 아닌데 옷을 며칠째 입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제는 팬티를 빨고 노 팬티를 샀어요 하하하하 자다가 추워서 깨보니 모든게 나와있더라구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도 깨끗이 씻어서 그런지 냄새 안나더라구 하하하하 무슨 얘기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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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무사히 비행기를 탈 수 있겠죠? 하하하하 어제 여기 거긴 해 너무 많네 근데 오늘도 역시나 저렇게 문제가 많아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참 문제가 많을 곳이구만 여기도 오늘도 이렇습니다 하하하하 저기로 가자 하하하하 영국식 히샹 치즈가 정말 맛있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들었거든 근데 아무래도 거긴 이제 영국의 신민지를 바꾸면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많이 힘드니까 정말 그 영국의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하하하 더 저렴한 가격에 한미적의 가격에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게 진짜 맥주 도둑이라고 하더라구 맥주 도둑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오오우우우우우우우우 어떡해 없다 어떡해 없다 으으으으... 여까리 빠지겠다 잠깐만 하늘이 잠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